16호 태풍 민들렬에 의해서 지금 일본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간도 지방으로 가까이 접근을 했으며 지바현에서는 하천이 범람해서 주택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계레벨 5에 지금 긴급 안전 확보가 발령되어 있고요. 주로 지바현과 이스미시 이쪽에 계속해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스미시 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지금 침수된 도로는 가드레일 부분까지 물이 흘러넘쳐서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채의 주택들이 침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스미시의 시무르가와 강이 범람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115가구 258명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계수준 5까지 긴급 안전 확보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즈제도의 핫지조지마에서 16호 태풍 민들레에 의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서 주택의 지붕이 날아가거나 가게의 셔터가 망가지는 등 여러가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핫지조지마에 지금 태풍 민들레에 큰 피해를 보면서 양노원의 유리창이 파손된다든지 주택의 지붕이 날아간다든지 하는 지금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부상자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간도지역에서 특히 도옥구 지방의 넓은 범위와 호카이도의 일부 지역에서 지금 풍속 15m 이상의 강풍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태풍 16호 태풍 민들레는 이 동북쪽 동쪽 해상을 북동진하고서 내일 일요일 3일 새벽에는 호카이도 동쪽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일 내내 이 동북 태평양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강한 바람이 불 것이고요. 지금 간도 주변 해역과 이 도옥구 호카이도 태평양 연안에는 이 16호 태풍 민들레로부터 이 너울이 너울에 대한 너울이 크게 칠, 너울 문제가 생길 겁니다. 파도가 높은 상태에 위험한 상태에서 계속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쿄에 여전히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차 멀어지고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일내내 아직은 이 관동지역하고 도옥구 호카이도 그러니까 이제 그 관동지역이죠. 시지호카, 도쿄, 사이타마라든지 이 쪽 지바현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호쿠시마라든지 미야기, 이와떼, 아우머리, 그 다음에 호카이도 이 쪽이 아직도 오늘 이 일 토요일 내내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 높은 파도나 강한 바람, 계속 많은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즈제도에 계속 큰 피해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바현의 가모가와시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바현의 가스오라시에는 폭우로 인해서 토사재해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3738세대 7476명한테 지금 피난지시, 그 다음에 이스미시가에는 하천이 범람을 해서 지금 침수의 위험이 있어서 115세대 258명에게 또 피난지시를 내렸고요. 지바현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최대 풍속 24.1m가 관측이 되고 계속해서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일본의 지하철이라든지 여러가지 주택이나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 항공 역시도 지금 이 한해다를 출발하는 122편의 항공편도 결항이 결정이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